와이엇 자,이런 코린씨가 연장을 하게되셨는데 요거를 큰 박스로 마셔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스로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, 에이홀진입니다 오늘 날씨가 맑지 않은데,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팬분들께서도 많이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릭스로 눕혔는데요. 접속하라 한 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동파자 다이렉트? 접속하라! 자, 지금부터 한 팩사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대로 시선 골고루 한 번만 주세요. 그리고 촬영을 하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파자 다이렉트? 반항ين 여러분들 그리고 미디어과크 사람들도 정말 많이 함께 해주셨습니다. 네, 말씀드릴 감사합니다.